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법을 이해하는 단순한 원리 원포인트 문법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 미니저님과 이수영이고요 이번 강의는 베이직 포인트 아홉 번째 강의로 투부정사의 개념과 ING의 개념을 살짝 비교해 보면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베이직 포인트에서 투부정사의 개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이름 투 인피니티브 이름은 근데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기본 개념은 뭐다? 그냥 간단하게 시간차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전 시간에 ING의 개념 가지고 한번 이야기했었죠 얘는 이름이 더 복잡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분사가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명사가 되기도 하는데 아 이거 그냥 다 됐고 그냥 기본 개념 ING의 개념은 뭐예요? 막 진행하는 약간 진행의 개념 능동적으로 뭔가 진행하는 그 개념이 되니까 그 개념을 맥락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임의 파악하는데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긴 했지만 이 개념 간에 서로를 비교해 보면서 또 각 개념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첫 예문 이런 예문 투부정사 공부하면서 한 번쯤 꼭 만나봤을 법한 그런 예문 이거 있습니다 Steve stopped to smoke Steve stopped smoking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뭐뭐를 하기 위해 멈추다 스탑 다음에 ing가 오면은 뭔가 하던 거를 멈추다 라는 의미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렇죠 어렴풋이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죠 자자자자자자 근데 이거 이게 왜 그런 의미 차이가 있냐면은 to와 ing 때문에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저런 의미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저런 의미가 된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에 맞춰서 이해를 하면은 그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스티브는요 stopped 동작 멈췄어요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to smoke 스모크 담배 피는 거죠 스모크 근데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담배를 폈습니다 가다가 뭐 멈추고 담배 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자 스티브 stopped smoking 자 스모킹은 뭐예요 ing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진행되고 있는 거를 stop 멈췄어요 담배를 원래 피던 사람인데 담배 피는 거를 끊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담배를 뭐 담배 피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건 담배를 뭐 피기 위해 멈췄습니다 이런 의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의미 차이는 stop to stop ing의 의미 차이는 뭐다 투브 정사의 시간차 개념 ing의 진행 개념을 그냥 넣으면 그런 의미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어 원어민들이 영어를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이 투브 정사를 배울 때 그 사람들도 영어를 당연히 배워야지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 배운 거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어쨌든 영어를 배울 때 투브 정사를 쓸 때 투 대신에 end를 쓰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한다 그만인즉 쓴 원어민 머릿속에는 end의 개념이 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end의 어떤 시간차의 개념이 원어민 머릿속에도 똑같이 들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이걸 end로 쓰면 맞는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 의미가 좀 안 와다 한다 싶으면 end를 한번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는요 stop 멈췄습니다 and 그리고 smoke 담배를 폈습니다 그렇죠 멈추고 그 다음에 담배 폈습니다 그러니까 멈춘 다음에 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좀 명확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투의 개념 넣으면 그 의미가 그냥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자 I remember to meet Steve I remember meeting Steve 오 이거는 의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I remember 나는 기억을 해요 투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투 meet 아직 안 만났어 이제 만날 거야 만날 거야 스티브를 만날 것을 아 기억해 아 맞아 맞아 스티브 뭐 내일쯤 만나야 돼 만날 것을 기억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요 I remember meeting meeting 아이엔지잖아요 뭐요 진행되고 있는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 옛날에 만났었는데 만났었던 거 아 만났었지 만났었던 걸 기억하다 그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remember 다음에 투가 나오면 뭐 뭐 할 걸 기억하다 remember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 있었던 일을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법칙이 아니라 뭐다 투와 ing의 개념은 그냥 이렇게 녹아내면은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사실 근데 이거 아무 맥락 없이 이렇게 말씀은 굉장히 뭐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뭐 투 meet 스티브 뭐 투모로우라든가 뭐 meeting 스티브 yesterday라든가 뭔가 이렇게 있어 줘야지 조금 덜 어색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비교를 하느라고 이런 의문서 한번 써봤고요 또 I forgot to meet 스티브 I won't forget meeting 스티브 자 이건 이런 의미 차이네요 똑같이 forget forget 다음에 투가 올 경우랑 ing가 올 경우랑 자 이것도 의미가 규칙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의미를 그냥 알고 있는 개념에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I forgot 나는 잊었어요 잊었어요 to meet 스티브 스티브 안 만났는데 스티브 만날 일이 있었는데 만날 것을 근데 아이코 깜빡했네 만날 일을 깜빡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거는요 I won't forget 나는 잊지 않을 거예요 meeting 스티브 스티브를 만났었던 일을 잊지 않을 거예요 아 스티브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이었어 아 나 그 사람 만났었던 거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벌어졌던 거를 잊다 이제 할 것을 잊다 이런 의미 차이가 있죠 자 이거 역시도 규칙이 아니라 투 부정사의 시간차 개념 ing의 친행의 개념을 넣으면서 의미 파악하면 되겠고 그렇죠 그러면서 의미 차이가 아 투 를 넣었을 때랑 ing를 넣었을 때랑 아 이런 개념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의미 차이가 생기는구나 명확하게 좀 오시죠 또 볼게요 스티브 트라이드 투 드라이브 컬 자 스티브 트라이드 드라이븐 컬 어 똑같이 드라이브인데 한 번은 투 를 썼고요 한 번은 ing를 썼네요 컴온 의미 그대로 한 번 파악해 볼게요 스티브는요 트라이브 트라이 시도하던데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그래서 드라이브 컬 차를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를 시도했어요 차를 운전하는 거를 시도했습니다 라는 의미라서 얘는 근데 살짝 의미가 조금 더 나아가요 차를 운전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기 위해서 뭔가 애썼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ing를 쓰면요 자 보세요 스티브 트라이 스티브가 트라이 시도했는데 ing야 이미 진행되고 있어 어 이거 뭐지? 자 진행되고 있는 거를 시도했습니다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를 한 번 해보다 이미 뭔가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어라? 나도 한 번 해봐야지 한 번 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의 정도의 의미 한 번 그냥 해보다의 정도의 의미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담에 투 가 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 애쓰다가 되고 트라이담에 ing에 오면 시험삼아 해보다 라는 의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투브 정사의 시간 차이 개념 시도해서 이렇게 하다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 애쓰다 시도했는데 진행되고 있어 어라? 어라? 한 번 해보다 이런 의미 차이 각각 개념의 차이가 이런 의미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문법책에서는 뭐 stop, remember, forget 다음에 트라이담에는 ing가 오느냐 투브 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뭐 달라진다 이미는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암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이거를 각각의 개념을 그냥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겠죠 그러면서 이해 실제로 한번 여러분 예문 보면서 실제로 스스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개념이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또 want라든가 decide라든가 expect, hope, wish, plan, promise 이런 단어들은 목적으로 투브 정사만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기억을 안 난다고 할지라도 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문 보시면 Steve wanted to read a book Steve decided to study Steve hoped to succeed 자 이렇게 이런 동사들은 이런 동사들은 투브 정사만 목적으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요 사실 보세요 원해요 뭔가 결심해요 다 의미 자체가 기대해요 바래요 소망해요 계획해요 약속해요 다 의미들 자체가 뭐예요 원하는데 이렇게 하길 원해요 결심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 결심해요 의미 자체가 뭔가 미래지향적인 의미랑 만나는 것이 그렇죠 되게 어울려요 계획합니다 이렇게 할 걸 계획해요 자 이거 단어들 자체가요 ing가 아니라 투브 정사의 시간차 개념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투가 오는 것 뿐이에요 자 의미를 자체가 그렇죠 희망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다 의미를 보면 아 투브 정사가 어울리더라 근데 이거에 대응하는 걸로 또 어떤 동사들은 ing만 목적으로 가지고 온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문 볼게요 스티브 인조이스 플레잉 바스킷볼 자 인조이 같은 동사는 투 플레이라고 쓰면은 맞지 않다 무조건 플레잉이라고만 해야 된다라고 문법의 규칙처럼 설명하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게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는요 즐겨요 즐기는데 진행되고 있는 거 막 진행되고 있어 아 이거 재밌어 아 이거 참 재밌어 아 이거 참 재밌어 이걸 즐기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고 있는데 재밌어서 이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거를 뭔가 즐기다라는 의미죠 즐기다라는 의미 자체가 스티브가요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즐기고 다 즐겼으니까 플레이 그 의미가 아니죠 플레이하는 거를 진행되는 걸 즐기다라는 말이니까 ing가 어울려요 규칙이 아니라 어울리기 때문에 ing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썼었던 거 스티브가 finish 끝냈어요 진행되던 거를 끝냈습니다 또 스티브는 kept reading 읽고 있는 거를 계속 했습니다 의미 자체가 ing가 어울리기 때문에 ing가 오는 겁니다 또 볼게요 스티브 didn't mind waiting outside mind 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mind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 마음을 쓰다 뭔가 꺼려하다는 의미도 있고 waiting outside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마인드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의미 또 볼게요 스티브 avoided singing a song 스티브는 피합니다 singing a song ing가 있네 ing로 그냥 의미 넣으면서 singing 노래를 부르는데 a song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상황을 스티브는 피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보세요 간호들 자체가 다 그래요 진행의 의미와 어울려요 진행되고 있는 거를 즐기다 진행되고 있는 거를 끝내다 진행되고 있는 걸 계속하다 이미지는 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데 아 근데 이미지는 의미 자체가 막 되고 있는 거를 상상하다 모래 속에 막 그래서 막 진행되고 있는 거를 상상하다니까 얘도 ing가 어울려요 기브업은 자 진행되고 있던 거를 안 할래 포기하다 자 마인드랑 어보이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마인드 같은 경우는 진행되는 거를 꺼리다 어보이드는 진행되는 거를 회피하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보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보이드는 보자 아직 노래를 안 불렀어 안 불렀고 이렇게 부르는 거를 피하다니까 2라고 써도 뭔가 맞을 것 같은데 뭐 그럼 틀리나? 막 싶기도 하고 자자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은요 여러분이 문장을 받아들일 때요 ing라고 써 있으면요 일단 ing로 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일단 먼저 해야 돼요 sing a song 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부르고 있는 부르고 진행되고 있는 거를 피하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넣어가지고 의미 파악하는 연습을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어보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피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다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ing를 쓰는 걸로 봐서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 자체를 피하다라는 말이구나 마인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뭔가 신경 쓰다라는 의미구나 라고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이 각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집니다 다시 한번 ing를 ing라 써 있다고 야 이거 ing를 쓰는 게 맞는 거야 투부정사 맞는 거야 니놈이 뭐가 맞는지 한번 내가 보겠어 테스트 해보겠어 이 관점이 아니라 일단 써 있으면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배운대로 ing로 써 있으면 ing의 개념을 넣으면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보시고 의미를 파악하면서 그 단어들에 대한 의미 자체에도 이해가 깊어지면 돼요 avoid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따라서는 투가 막 어울릴 것 같은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avoid 역시 의미가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벌어지는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피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void 다음에는 ing 형태가 옵니다 투 형태는 오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는 거를 어때? 어떻게? 내가 그 개념을 넣어서 이해해 버릇 해야지 그 단어의 의미도 알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 거라는 것도 이해 자체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다시 한번 어떤 단어 뒤에는 투가 온다 어떤 단어에는 ing가 온다 뭔가 법칙처럼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법칙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어울리는 애들끼리 쓰더라 라는 거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경우도 쓰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것 그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두실게요 자 start not begin continue like, love, prefer, hate 자 이런 동사들은요 사실 뒤에 ing가 왔을 때랑 투 부정사가 왔을 때랑 의미 차이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는요 started 시작했어요 to talk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어요 about basketball 농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도 쓰고요 started talking about basketball 자 이렇게도 써요 근데 사실 이 둘 다 그냥 의미 차이가 크지 않아서 start 같은 경우는 둘 다 써도 그냥 되고 별 의미 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읽을 때는요 여러분 써있는 대로 읽으면 돼요 스티브 다음에 started 다음에 투 턱 나왔으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고 스티브 스타트 다음에 talking 하면 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시작했다 하던 거를 뭔가 하던 거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옛날에 하던 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의미를 파악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정확히 따지면 문법 학자들은요 이 사이에도 약간 의미 차이가 있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타트 다음에 투 를 쓰면 뭔가 안 하던 거를 이제 시작하다는 얘기고 스타트 다음에 ing ing의 개념 자체가 뭔가 진행되는 개념이니까 했던 거를 뭔가 하다 해봤던 거를 다시 하다 약간 이런 의미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냥 그런 거 무시해도 될 만큼 의미 차이가 그냥 크진 않아요 그래서 둘 다 그냥 올 수가 있더라 마찬가지로 continue도 마찬가지다 뭔가 계속한다는 것도 둘 다 올 수도 있고 like 좋아한다 사랑한다 뭔가 선호한다 라는 것도 혹은 싫어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I hate work I hate working 혹은 I prefer to stay I prefer staying in bed 둘 다 그냥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은 읽을 때는 어떻게 둘 다 써 있으면 글 쓴 사람이 원어민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미 파악하면 돼요 나는 싫어해 일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싫어해 주말에 일하는 것을 싫어해 라고 그냥 파악하면 되고요 뭐 누군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나는 prefer 선호합니다 to stay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in bed 침대에 침대 밖은 위험해 침대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써 있는 대로 그냥 이미 파악하면 되는데 다만 이런 녀석들은 둘 다 오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둘 다 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하시라 뭔가 시작하는 개념 계속하는 개념 좋아하고 싫어하는 개념 이런 단어들은 to가 오기도 하고 ing가 오기도 하더라 자 오늘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투부정사는 뭐다 자 이름은 그냥 투부정사이긴 하지만 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개념보다 시간차의 개념이다 그리고 ing는 뭐다 이름은 뭐 터신으로 복잡하죠 경우에 따라서 현재 분사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속명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이 중요한데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다른 동사들과의 조합에 따라 가지고 특정 동사로 쓰이기도 동사들과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동사어를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동사들은 그냥 별 차이 없이 둘 다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개념을 알아두고 써있으면 어떻게 써있는 대로 의미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하지 않더라도 맥락과 상황과 어순에 맞추면서 개념을 넣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문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좀 디테일한 걸 한번 살펴봤어요 중요한 건 개념을 알고 있는 것 실제로 문장을 만났을 때 개념을 적용시켜 보는 것 이라고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르고요 그럼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